힝힝 힝힝 어? 죄송합니다 진짜 누가 말도안되게 나한테 번개 때리면은 이거 게임 나 져요 ㅋㅋㅋㅋㅋ 번개 카드를 나한테 써 버리면은 내가 져 이제 내 차례인가? 아 야 야 아 진짜 이걸 진짜 한다고? 아니 그냥 이기게 해줘 와 진짜 어이없네요 입조심하자고? 설마 있을거라곤 몰랐지 흐흐흐흫 아 말하지 말걸 아이씨 아 근데 뭐 다들 처음 하시니까 제 가이드 해드린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제 승기를 뒤집을 수도 있다 응 알려준거에요 요걸 요렇게 쓰면은 평타를 때리면은 저게 꽃이 터지면서 바이오 원소 피해를 주고 잘 터지는데 와 그리고 이거 방어력이 빡빡 올라오는구나 되게 좋다 계속 장판 깔면서 싸우라는거네요 약간 던파로 치면은 소울브링어 같은 느낌이구만 너무 던파에 비유했나 그리고 요거 꽃을 깔때도 피격판 타격판정이 있네 아 이거 좋다 이거 지금 지금 그냥 체험만 써봤는데도 되게 좋은데 아 깔은 데미지도 있구나 그 다음에 요게 궁극기죠 요거는 뭔 효과일까 그 아군이 때려도 적용이 되나 뽑을려면 제가 소를 포기해야되서 아 아군도 되네 그럼 이거 원소 전투 스킬도 먹어지나 보자 아 된다 야 이거 원소 전투 스킬 원소 폭발도 되나 원소 폭발도 되네 다되네 야 종료랑 너무 비교되는데요 종료 그 석주랑 너무 비교되는데 종료 버프 해야겠네요 나 이제 납득이 된다 종료 버프 해야돼 진짜 이거 에 근데 종료 버프 해줘야돼 이거 알베덕 너무 좋다 이거 펭귄녀석 별로 마음에 안들었어 사실 제일 마음에 안드는게 발밑에 깔창 깔고 있었어요 인트로드 알러트 뭐야 종민 얼굴에 자신감이 없었군요 맞아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잘생겼으면 벌써 한 팔로워 수 10만명 찍었겠지 그죠 하여튼 못생기면 세상 사는 데 되게 좀 손해보는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날 손해보고 살죠 불쌍해서 어쩌나 열심히 호로록 똑딱딱 튀어보라고 봉홍이들은 각자 부끄러워하는 신체부위가 있다 음 아니 가장 부끄러워하는 신체부위 영어를 어떻게 써 코 노즈 사실 제가 코가 낫다고 어릴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 육아일기를 제가 21살때 펼쳐서 우연치 않게 봤는데 첫 육아일기가 그거였어요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다 근데 코가 너무 납작해서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자랄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코만 좀 컸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써있었어 근데 평생 이제 아버지가 계속 계속 코 잡아 당기라고 성장길때 코 이렇게 계속 당기면은 코가 커지니까 제발 코 좀 당기라고 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고 난 안했거든 코가 좀 약간 약점이긴 합니다 얘 어디서 코 얘기를 하고 잡아놨어 코 큰 분 있죠 진짜 코 높아지다가 와 진짜로? 진짜였어? 아빠 말 들을걸 아빠 말 들었어야 됐나 오케이 실몽치 키만 크고 코는 안 크고 코가 납작하긴 해 진짜 좀 내가 아이 코 당길걸 그랬나 저기 와 이걸 뚫네 하하하하 우와 와, 대단한데? 와, 무슨 현상금을 몇 개나 걸어? 와, 진짜 어이없다 진짜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 와, 현상금 걸고? 사냥, 그 그걸 걸었단 말이지? 와, 씨 저거 인정이다 진짜 인정이다 인정 무료잼 근데 이쯤 했으면은 10연차쯤 돌릴 수 있게 먹이를 줄텐데 먹이를 안주네 뭐 우와 어 어 어, 어 잠깐 나 지금 숨막혀요 지금 야, 이런 식으로 판다고? 우와, 내가 하는 게임은 내가 하는 게임은 되게 얌전한 게임이구나 무료? 이거 어떻게 지금 수렴 천을 주네요 오 무료 6천짜리 근데 6일동안 기다려야 돼 하려면 꾸준히 해라 이거지 꾸준히 우와 19만 9천원짜리 신비만 천원짜리도 있구나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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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많다 야, 무슨 나 여기 뭐 서브웨인 줄 알았어요 마트 세일 반거지? 맞네, 맞네, 맞네 쪘나 진짜 6그레이트 8굿 2배드 14미스 고생 많으셨고요 준식 116그레이트 10굿 2배드 6미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폰미니 엄은 또 뭔데? 닉네임 똑바로 치라니까? 10그레이트 1굿 아, 1배드 25미스 고생 많으셨습니다 불가능한게 뭔데요 뭐를 못하는데 이거 위치를 바꾸려고 나갔다 오네 폰미니 엄준식 이거를 맞추려고 이렇게 나갔다 들어온다고? 하하 지금 보면은 이걸 위로 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위로 올릴까? 이걸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위로 올려야 이렇게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죠? 위로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야겠지 이걸 이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죠?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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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실마리는 알았어 실마리는 찾았는데 실마리는 찾았는데 지금 서순이 안맞네 서순을 맞춰야돼 서순 서순을 맞춰서 서순 얘는 지금 일로 밖에 못 움직여 얘는 여기밖에 못 움직이고 얘도 여기밖에 못 움직여요 그럼 결국 얘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얘를 조그만 애를 위에서 밑으로 밀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뭘 다 와 안되는구만 뇌를 조물떡 하라고 아이씨 두피 마사지라도 해야되나 뭐지? 망했다고? 아니야? 아이씨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나 순간적으로 나뿐만이 나올 뻔했네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너무 감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목받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아 그러게요 내가 좀 넣었나봐 코인에 먹으러 아 코인 안 먹었네 아 또 코인 놓고 갈뻔했다 코인 먹어야겠다 세부지게임 아 정말 아이wi 밸부리 홈 뇌